에너존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사이버트론의 오토벗과 디셉티콘 오토벗의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과 소수의 부하들은 지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던 디셉티콘이 오토벗을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트랜스포머 프라임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정차를 하다가 디셉티콘과 싸우게 된 오토벗의 클리프 점퍼 소식을 들은 오토벗은 지원을 나가는데 수세에 밀린 클리프 점퍼는 잡히게 되었죠 디셉티콘의 간부 스타스크림은 곧장 그를 죽였고 오토벗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한동안 잠점했던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는데요 동료의 죽음에 잠시 머리를 비우려 한 RC 바이크를 좋아하는 잭이라는 소년이 다가왔고 디셉티콘도 나차라는 바람에 추격전을 해야 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디셉티콘이 잭을 노려서 그럴 수 없었죠 범블비가 합류 얼떨결에 래프라는 소년까지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관리에 공고가 시작되고 막 로봇 이씨 이씨 한바탕 싸움이 끝나고 옵티와스는 두 소년이 디셉티콘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둘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명 더 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코까지 셋은 오토버스의 비밀기지에 오게 되었고 디셉티콘의 함선에는 자리를 비웠던 그들의 수장 메가트론이 도착합니다 그는 유니크론의 피라 불리는 다크앤너존을 가져왔죠 오토버스의 기지에는 파울러라는 요원이 등장 그는 정부의 요원으로 오토버스의 뒷처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메가트론은 죽은 트랜스포머를 살린다는 다크앤너존을 사용 클리프 참파는 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신호를 감지한 오토버스는 즉시 신호의 위치로 출동했죠 에너존 광산에서 싸움을 시작 에너존 광산에서 다크면 지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존 광산에서 지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에너존 광산에서 진출라 이 소식은 메가트론에게 전해집니다 RC는 클리프 점퍼를 확인하지만 끔찍한 모습이었는데요 스타스크림은 광산을 폭파시켰고 오토봇은 소득없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메가트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스타스크림 무시하고 다크앤어존을 받아들이는 메가트론 스타스크림은 메가트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토봇은 메가트론의 계획을 어느정도 알아챘고 팀에게 아이들을 맡긴 후 정차를 나갔습니다 고모역할이 싫었던 RC까지 나가고 벌크헤드만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하필 파울러가 나타났죠 파울러가 떠나자마자 통신을 엿듣고 파울러를 납치하려는 스타스크림 구조신호를 감지한 벌크헤드가 홀로 가야했습니다 그런데 말 안듣고 따라와버린 미코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제사는 두 꼬마마저 미코를 구하겠다 나섰고 옵티머스는 메가트론과 조우하는데요 이에 좀비들을 잔뜩 만들어내는 메가트론 양쪽 모두 긴급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준칼한 곳은 우리의 잔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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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이 말 더럽게 안드는 미코는 벌크헤드와 디셉티콘 전함에 들어가게 되었죠 늦지 않게 도착한 RC와 범블비 옵티머스는 계속 싸우는 중 나머지 오토벗은 파울러를 구출합니다 맛보기용 좀비를 보여준 메가트론은 잽싸게 도망갔죠 옵티머스는 메가트론이 사이버트론에서 좀비들을 데려오려 한다는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늦을 세라 곧장 디셉티콘이 향하는 스페이스브리지로 향했죠 예상대로 나타난 디셉티콘 메가트론의 잔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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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nothing gets in or out no need for concern master well what are they waiting for appears the Decepticons have sustained serious damage to their interstellar navigations the Decepticons know where their own planet is they must be astronomically precise must have an alternate targeting system single radio telescope dish on this planet powerful enough to pinpoint Cybertron linked radio telescope dish like the giant size array in texas 오토봇이 시간을 끌고 레프는 디셉티콘이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킹했죠 and so are the Decepticons the same alien math we saw on their ship will they know? they'll have no idea I'm in the house Decepticons are locking on to Cybertron they're locking on to Cybertron but not for long 전략은 통했지만 레프의 존재를 눈치챈 The Hardline The Decepticons are locked on to Cybertron 결국 사이버트론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고 메가트론은 거대한 다크앤어전을 사이버트론에 던집니다 행성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좀비가 되었죠 이렇게 된 이상 브릿지의 파괴가 유일한 희망 저간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One shall stand, one shall fall These things are getting closer That's bad, right? Master, but I believe the Autobots are up to something again 오토버스는 브릿지를 파괴할 방법을 찾습니다 다행히 좀비들이 넘어오기 전에 브릿지를 폭파시켰고 스타스크림은 이때다 싶어 반스런을 쳤습니다 오토버스는 탈출 메가트론은 폭발에 휘말렸죠 스타스크림은 그토록 꿈꿔온 디셉티콘 수장 자리를 먹었습니다 hail Starscream thank you we lost one this week by the all-spark dome let it be two there are other motorcycles in the world and Megatron but even he could have survived ground zero our you one we all do lie and tell us we need to forget we ever saw you in the bonds we have forged with our three young friends 이에 자신의 칼이 되어줄 다른 디셉티콘을 찾은 스타스크림 그런데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였습니다 옵티머스가 등장 또 한 번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구경하던 스타스크림은 메가트론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현장에는 파울러도 나타났고 스타스크림은 혹시 몰라 메가트론을 찾아갔는데 거의 죽기 직전 상태의 메가트론 확인사살을 하려고 했지만 사운드웨이버가 보는 바람에 그를 데려가서 치료해야 했죠 여전히 싸우는 중인 옵티머스는 스카이 퀘이크를 처리했습니다 이후 오토벗은 또 다른 생존자 휠 잭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벌크헤드의 절친이라는 휠 잭인데 또 옅뜻던 스타스크림이 가짜 휠 잭을 보내길 결정 오토벗은 디셉티콘에게 쫓기는 휠 잭을 발견했고 그를 데리러 갔습니다 오토벗이긴 하지만 옵티머스는 처음 본 휠 잭 알고보니 진짜 휠 잭은 이미 디셉티콘에 잡혀있었고 오토벗 기지의 휠 잭은 가짜였습니다 가짜의 목적은 비밀 기지로 디셉티콘을 불러들이는 것 벅크헤드는 휠 잭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몰라 과거의 일들을 묻는 벌크헤드 가짜의 미술통나자 미코를 데리고 협박하는 가짜 감옥에서 탈출한 휠 잭은 싸움을 시작했고 가짜가 연 브릿지가 열립니다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결과는 휠 잭의 승리 아 근데 죽이고 보내면 안되는건가 생각했지만 다 생각이 있었네요 진짜 휠 잭이 기지에 드디어 오게 되었지만 그는 곧장 새 모험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오토벗은 파울러와 함께 중요한 물건을 수송 중에 있습니다 그 물건은 무기로 디셉티콘이 노린다고 하는데 디셉티콘이 아니라 뜬금없이 인간단체가 공격하기 시작 자세히 저희는 Kolon addiction 새벽에 우리 모두 다 동그яли기 박 tax anyways 이즈위원 자신들을 메크라고 하는 사일러스라는 인간이 물건을 탈취하기 시작했고 스타스크림은 또 또 엿듣고 있습니다 두 세력이 싸우는 사이 디셉티콘까지 끼어들었죠 오토버스는 그간 정체를 숨겼지만 이제 메크에게도 들키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몰래 기차로 바로 옮긴 상태였는데 사일러스가 눈치채는 바람에 기지에 있던 잭과 미코가 가게 되었죠 둘이 시간을 번 덕분에 옵티머스가 늦지 않게 도착했고 물건을 안전하게 확보했지만 이제 디셉티콘뿐 아니라 다른 세력의 공격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스타스크림은 보여주기 식으로 메가트론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인 넉아웃을 호출합니다 그의 예상대로 치료는 힘들었죠 오토버스는 디셉티콘 전함의 위치를 밝힌다 오토버스 구조신호도 발견해 이동했는데 불시착한 전함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바이러스로 죽은 로봇들이 있었고 하필 옵티머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죠 즉각 나타난 반응에 치료하지 않으면 옵티머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오토버스는 지체 없이 디셉티콘의 전함에 침투 조용히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빼기로 했습니다 정보는 없었지만 바이러스를 만든 메가트론은 있었죠 곧장 메가트론의 정신에 들어가 치료법을 찾기로 하는 오토벗 스타스크림은 의심없이 메가트론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범블비는 메가트론의 정신에 침투 메가트론과 조우했는데요 타격은 입지 않고 대화는 가능했는데 꿈속을 헤매던 메가트론의 현실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스타스크림은 메가트론에게 가망이 없다 말하며 숨통을 끊으려 하죠 범블비는 메가트론에게 옵티머스를 직접 죽여야 하지 않겠냐 설득했고 Do I still function? Humble P, we are out of time! Someone besides myself is... is unwell? Optimus is felled by a simple virus from distant past And just what is it that I want most, Scout? VIRUS destroy the real Optimus, 메가트론은 never get the chance to do it himself Concur with Knockout's medical expertise 이걸 또 넘어간 메가트론은 치료법을 보여줍니다 나름 머리를 쓰는 메가트론이었는데 응 이미 캡처 다 했어 얻을 것 다 얻고 범블비를 불러오자 스타스크림이 이들을 발견 다행히 옵티머스는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니 메가트론의 몸은 멀쩡해졌고 정신은 범블비의 뇌 속에 침투했다는 것이죠 과연 오토벗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프라임 13화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본 작품은 3기까지 나왔고 1기에는 26개의 회차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가능하니 한번 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옛날 만화라 그런지 그래픽이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데 보다보니까 은근히 재밌어서 계속 시청을 했습니다 오마이들이 좀 안걸리는 요소이긴 한데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보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디자인은 G1 쪽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고 스토리는 아직 다 보지 않아서 완결까지 쭉 보고 후기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